내 창고 내 나무리 나의 노래는 그게 바로 내게 있지 그때도 부르고 쉬는 경우 부디 나의 노래 그 영혼 속에 꿈이 있었네 그 영혼 속에 빛만리셨네 내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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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 빛만리셨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말이면 이 왕집 마냥아가 오시면 빛만리셨네 선생님을 볼 수 있고요 맛있는 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?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? 나에게 가보십니까? 화이팅! 대한민국만 걷지 난 꿈은 지방 그 중에 최고는 방지 마냥한 이때도 마냥한 대한민국만 걷지 마저 담당 그는 네 여태 성가 it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